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제국의 꿈에서 이재명 역할을 맡은 배우 김수찬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적을 죽였으니 정말 기쁘고 통쾌하다. 대한제국 만세! 제가 인상도 약간 이렇게 우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쁜 역할은 못해봤는데 이왕이면 한번 이완용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악독하게! 이재명이란 어떤 독립투사라면 어떤 일이든 무릅쓰고 어떻게든 해낼 것 같아요. 김수찬이라는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죠.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사에 대한 걸 자꾸 잊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절대 잊지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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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동료 중 한국에서 만난 추억으로 사망하는 물구가 지금까지 한글자듐를 받아들여